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 산이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근데 우리가 지지? 당연히 지는 건데. 어우 진짜. 잠깐만 잠깐만. 차 좀 세워봐. 차 좀 세워봐. 액혀봐봐. 잠깐만. 한국의 국립공원만 생각하고 피크닉을 떠났던 우물한 개구리 가족의 하루.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실까봐 보생한 장면은 보관용으로만 두었습니다. 이게 다 좋아졌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화장실 쓰냐고 들어갔는데 한쪽 벽에 트로피들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 아 그러면 뭐 싸봉 챔피언 같은 아저씨인가 보네. 대회라는 대회는 괜찮은 애를 다 내보내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이게 잘 싸우는 닭을 팔면 얘네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잖아. 500불, 1000불 막 이렇게. 이게 재산인 거야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부자 아저씨네 그러면. 그럼 여기 산 하나에다가. 산 하나가 다 이 닭 그거네. 호강 호사를 누린다 얘네들은. 그치 우리보다 낫다. 엄마. 왜냐하면 우리가 늦은데. 아 우리가 늦은데? 응. 너무 늦은데요. 오케이. 너는 맞다. 호나 이게 뭐야? 응? 뭐야 저게? 너무 많아? 치킨? 치킨? 하하하. 여기 앉아볼까요? 땡큐. 양상추와 팔을 가꾸며 사는 모자의 모습에 저희는 지친 허리도 쉬어줄 겸 잠시 차를 세웠는데요. 묵묵히 엄마를 돕는 작은 소년이 조금은 쑥스러운가 봅니다. 먹음직한 양상추를 사고 싶었지만. 이게 팔려고 짓는 게 아니라 주인하고 나눠서 먹으려고 지금 키우는 거래. 이 집은.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저분이 이걸 관리하면서 음식을 나눠 갖는 거지. 서들론 국립공원은 이렇게 밭농사를 지으며 사는 자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해질녘에야 깨닫고 말았답니다. 한국의 잘 닦여진 관광지에 익숙했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배웠답니다. 오 진짜. 잠깐만 잠깐만. 차 좀 세워봐. 차 좀 세워봐. 애켜봐봐. 잠깐만. 잠깐만 차 세우고 있어봐.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서들론 국립공원이라고 찾아다니다가. 몇 시간을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여기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 두 대로 찍어보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색깔이 멋있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헤매고 헤매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선 길이 너무 멋있어요. 저 멀리서 저쪽에 바다하고 다 보일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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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She or he? She. She. She's like your family. 까라바와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뿔준바 안녕 우리는 대낮에 여우한테 홀린 것 같아 꼭 같은 길을 뱅글뱅글 도는 것 같고 이러다 산속에 고립될 것 같아 아까는 건이한테 오늘 아무래도 산속에서 자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겁에 질린 거야 자긴 집에 가서 자고 싶대 산에는 침대가 없대 여기 난간을 보면 이게 바로 산 밑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옆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내가 봐도 무섭다 여기 안 도둑이 없지?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진 찍어요? 감사합니다 몇 시간동안? 10년이 있었어요 10년? 10년이요 지국에 관한 상황? 그가 뇌상입니다 지금까지 지국이 지났어요 네 7년, 8년 전에? 네 8년 전에 우리지않지 않은데? 여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븐을 경험했을 것 같다. 산을 내려가자. 어디?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밭이에요. 산이 마켓에서 산을? 콘솔레션 마켓은 아니에요. 콘솔레션 마켓? 다운타운? 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남편 그리고 두 살 아기와 같이 살고 있는 그녀는 이방인인 저희에게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세상에 포근하는 모양이 가장 재밌는 고양이. 뭐 파는 거야? 어, 건위도 왔어요. 양배추랑 가지랑 하는데 사람들이 도매로 사가는 거야. 도매로? 응. 엄마, 엄마가 여기있어. 엄마가 여기있어. 우리가 한국적인 국립공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오토바이 동호회들 진짜 많이 봤잖아, 오는 길에. 이게 얘네들 국립공원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길에 뷰가 있는데 잠깐 세우고. 그리고서는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동하고. 그런 거 같아. 가다 보면 이제 다른 산 너머 동네로 가는 거지. 와, 여기 멋있다. 이거 봐봐. 나와봐. 바이. 바이. 바이 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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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